요한복음 9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대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재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여기에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중요하거든요 3절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은 창조 당시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로 계셨고 성자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소경된 자를 창세기 때 만들었던 재료인 흙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 4절에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유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낮은 예수님이고 밤은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비치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사탄이 이제 득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럼 여기 요한계시로 12장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러면서 미카엘 천사가 사탄을 이겨서 쫓아내죠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쫓겨났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12절에 쭉 여러분들은 쭉 읽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왜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사탄이 없는 천구 천연왕국이 이루어졌죠 이 땅에 땅과 바다는 화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지라 용이 내어 쫓겨가지고 지구 땅으로 쫓겨와서 지금 사탄이 왕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왕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진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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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칩니다